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어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목소리가 엄청 크죠 네 여러분들과 오늘 정말 함께해서 굉장히 기쁜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2주 정도만에 챔펙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2주 정도만에 챔펙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역시 제 솔로 섹션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역시 제 솔로 섹션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가 들려와 어? 야바이! 라는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야바이!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게 느껴져서 정말 행복하게 느껴져요 야바이! 야바이! 저꾸나 스테이지 야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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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 정말 아쉬워요 사실 콘서트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오사카가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네 네 빨리 에? 아 빨리 빨리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제일 cara 열심히 새로운姿で皆さんの前に現れますので 期待していてくださいね 여러분 미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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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